그럼 이 루트가 3 플라스 엑스 분야 1이지? 네. 왜? 3 마이너스 엑스 분야 마이너스 3 나와. 어디 있어? 이벤트 내려오는 거 알아. 몰라. 물가수 한 번 했구만. 루트 비교는 안 비웠나? 네. 아직 늦었구나. 슬프구나. 그럼 이거 0이 되는 거니까. 엑스는 0이 되겠지. 0보다 크면 어떻게 돼? 음수지. 0보다 작으면. 예수. 10마음. 상장의 근육이 보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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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그쵸? 그쵸?